사우디와 러시아 사이에 격렬하게 전개되어 왔던 유가전쟁이 해결책을 찾을 전망입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일 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곧 그동안의 유가전쟁을 끝내고 석유 생산량 값축과 또 가격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와 연쇄전화회담을 가진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수일 내로 유가전쟁을 끝내는 데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희망시킨 낙관적인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대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에너지시장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산업이 붕괴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질문은 유가 동향입니다. 그동안 국제 유가는 배를 당 20달러 선을 아주 간신히 유지해왔습니다. 10달러 돌파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월 31일 날 한때 미국 서부 텍사스당 원료 WTI 가격은 19달러 37센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001년 이후에 19년 만에 20달러 선이 붕괴되는 것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사우디의 합의에 의해서 최소 천만 배를 그리고 최대 1500만 배를의 감산이 가능할 것으로 희망시킨 그런 낙관론을 전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자마자 미국 서부 텍사스당 원료 가격은 22% 급등해서 배를 당 24달러 96센트의 장이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가 충족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사우디가 합의해서 천만 배를 감산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육가전쟁의 배경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사이의 육가전쟁은 3월 6일에 열렸던 석유수출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서 전 세계의 석유수요는 골드만삭스 추중치에 따르면 1일 2600만 배를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사태가 터기기 이전에 그런 수요량에 비해서 25% 감소한 것을 뜻합니다. 사우디는 원료 수요 감소에 따라서 3월로 끝나는 감산합의의 시한을 연장하는 란을 제시했지만 러시아 측으로부터 바로 거부당하고 맙니다. 이에 따라서 협상이 결렬되게 됩니다. 협상 결렬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하루 970만 배를 해서 1230만 배를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에 쓰는 대로 4월 1일 날 산유량은 사상 최대치인 일평균 1200만 배를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배를 당 20달러로 크게 폭락했습니다. 참고로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사우디와 러시아는 오랜 기간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해왔고 협력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는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갈등과 반목관계를 계속해 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가전쟁과 진짜 이유입니다. 유가전쟁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우디, 러시아, 미국이 모두 물로 쓸 수 없는 일종의 치킨전쟁과 같습니다. 단순히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추진하고 있는 노드 스트림2를 기정사시로 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천년가스 관을 묻어서 천년가스 의존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건설사업 참여기업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유럽의 대러시아 천년가스 의존도를 줄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명하고 이를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우디의 원유 생산 가격이 낮기 때문에 낮은 생산 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경쟁국 기업들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경쟁국 기업들 가운데 유력한 대상자는 미국의 텍사스와 뉴목시코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사우디는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석유 생산량은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사우디고 3위가 러시아입니다. 셰일가스의 업체당 손익분기점은 대략 40달러, 베르당 40달러 안팎으로 봅니다. 베르당 20달러가 지속되면 텍사스와 뉴멕시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셰일가스 업체들은 상당수가 부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4월 1일날 미국의 셰일가스 화이팅이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은행인 레이먼드 제임스에 속한 존 프리맨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파산보호 신청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수준의 유가에서 셰일 기업들이 버텨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석유업계는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유가가 형성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석유수출국기구의 회원국들인 이란, 이라크, 알제리, 리비아, 앙고라, 베네수엘라 등입니다. 이들은 재정수입이 적게는 50%, 많게는 85%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저유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유, 조선, 건설 등 국내 전통산업들이 수익 절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원유를 정제해서 생산한 휘발유 등을 석유제품 가격이 원유 도입 가격보다 더 낮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석유 관련 프로젝트가 줄줄이 도산하게 됩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정유사들은 현재 저유가로 말미암아 하루 최대 700억원씩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세계 선박 발주량도 1분기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71.2%가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나라의 조선업계에 큰 타격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특히 해양석유시추용으로 발주되는 해양프랜트 발주에서는 유가가 최소 50달러 또 최대 60달러 선에서 형성되어야 해양프랜트가 지속적으로 발주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저유가는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해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석유화 그리고 조선 이런 분야에서는 큰 타격을 미치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